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항에 회, 물회 1그릇 먹고 여기 환호, 아니지 환호공원이지 여기, 여기 왔는데 저기 사람들 줄 서 있는거 보이나요? 저기부터 저기부터 줄 서 있어요 이렇게 저 사람들 다 올라가려고 서 있는데 우리 못 올라가겠다 나연아 여기서 그냥 보고 가야되겠다 와, 저기 한바퀴 돌아야되는데 3시간 걸려도 못하겠다 1시간 반 걸리겠네 1시간 반 걸리겠네 이거 저기 까진데 줄이 저게 너무 좋대 전망도 음 나연씨 아,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지?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늘 주말이라서 그런가보다 저기에 보이시나요? 여기는 다음에 또 기약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평일에 오자 평일에 오자 안 되겠다 여기 가족 나들이 여기 가족 나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아기들이랑 줄 한번 보세요 줄 줄 꼼짝을 안 하고 있다 나연아 줄 꼼짝을 안 하고 있다 여기가 여기가 포항제철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, 여기 공원 너무 좋다 바다 착 보이고 그치 여기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커피 한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나연씨 이쁜 나연씨 건배 건배 좋은 하루 멋진 인생 더워 더워 이건 봄날씨 같아 봄이 오는 날씨 같아 네 그치 지금 뭐할 거 뭐할 거 언니 못 올라오고 있지? 네 언니 못 오고 성우씨는 왔네 응 맞네 혼자 오셨네요 우리 여기 있는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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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 채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놀러 오셨어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랬어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기 못 가요 왜요 너무 막혀있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 어제 못 가겠다 하네요 뭐할 거 언니 못 올라오고 있죠 기다려 그럼 여기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가매기 먹으러 오고 아주 분위기 좋으네요 날도 좋고 완전 봄날씨 같아요 아주 좋다 봐 이런 공원을 딱 보면 여기서 노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이런 무대로 밖에 안 보여 네 그런 날 좋은 날 오겠지요 그러니까 좋은 날 오겠지요 여기는 우리가 안전되는 관중 자리고 이 무대에서 받아보면서 우와 멋지다 또 만나요 과메기 먹으러 가서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